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영입니다. 요즘처럼 이제 겨울이 되고 다시 입시가 시작되는 짐이 되면 선생님 역시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앞에서 입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강연하는 자리가 꽤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의 반짝거리는 눈을 볼 때면 선생님도 옛날에 저의 학창시절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생님 역시나 그 시험을 보고 지원하는 학과를 결정할 때 수의외과를 한참 동안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만약 수의외과를 갔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워낙 카메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수의사를 넘어서 동물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앞에 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직업을 또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한 그리고 또 11월 그날 그 하루에 치는 시험이긴 하지만 그 시험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지원하는 학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걸 선생님 역시나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선생님은 열심히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강좌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2024학년도 커리큘럼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무엇이든 간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으니 생명과학에 대해서 한번 먼저 확인해 봅시다. 자 생명과학의 수능 등급컷을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면 생명과학에서 2022학년도 즉 22학년도의 수능과 23학년도의 수능의 1등급컷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등급컷은 메가스터디 기준이에요. 자 이 42점이라고 얘기하는 점수 42점 내외의 이 점수와 표준 점수라고 얘기하는 이 점수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꾹 해두시고 자 그렇다면 생명과학 이 생명과학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지 출제되어 있는 비중을 한번 볼까요? 자 유전을 제외한 비유전의 문제를 총 14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14문제의 배점은 35점입니다. 반면에 유전엔 총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6문제 안에 보면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적당한 난이도로 출제되는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의 3문제 그리고 나머지 가계도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병이라고 얘기해서 총 소위 말하는 킬러 파트의 문제가 3문제인데 그들의 배점이 22학년도 수능도 8점이었고 23학년도 수능에서도 그들의 배점은 8점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배점을 가지고 잠시 잠깐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면은요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사람인지라 수능장이 주고 있는 그 긴장감에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가계도에 대한 연습 그리고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병에 대한 연습을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장감이 주는 무게감 앞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도도 사람의 유전도 사람의 유전병에서도 자 우리 모두 다 긴장해서 제대로 정신없이 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할지언정 기본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자 비유전의 문제 14문제와 세포주기와 세포분열 어찌 보면 진짜 애들이 가장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공부를 시작할 부분에 자 이때 문제 이 세 문제 자 유전의 세 문제를 모두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본에 입각한 그들을 제대로 다 맞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들의 점수는 바로 42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꼭 공부를 시작할 때 생명과학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전략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기본에 먼저 충실해야 자 여러분들은 1등급을 먼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뒤쪽에 보여지는 이 문제는 바로 23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23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보니까 사람의 유전 문제 그리고 눈앞에 돌연변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바로 가계도 문제예요. 정확하게 킬러파트 유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1등급을 결정지었던 문제는 몇 번이었을까요? 가계도? 가계도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1등급이 되지 못했다? 아니면 돌연변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1등급이냐 1등급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걸 결정하는 부분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세포주기 문제 16번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기에 나와 있는 16번의 문제 여러분들 눈에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16번의 문제와 17번 그리고 19번 문제의 문제 사이즈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복잡한 정도도 달라요. 어찌 보면 16번의 문제는 누구나 다 풀어낼 법한 물론 그 안에 함정도 있고 그리고 수능장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정신없이 혼란스러울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문제 이전에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16번 문제까지는 정확하게 풀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점수가 바로 1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에 그리고 이번 올해 1년간 쭉 공부할 때 어느덧 중간중간마다 나는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항상 체크하면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비유전의 문제도 마찬가지. 비유전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 근육파트, 흥분의 전도, 마지막에 생태계와 상호작용. 생태계와 상호작용의 등극컷을 보시면은요. 55%입니다. 여러분 생태계와 상호작용은 단원이 바로 맨 마지막 단원인 5단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강의로 공부할 계획이시죠.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려고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건 인터넷 강의는 실제로 공부를 할 때 꼼꼼함도 필요하지만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끈기가 필요해요. 자 정확하게 많은 학생들은 1단원, 2단원 그리고 3단원이 바로 흥분의 전도나 근육, 신경계 호르몬, 방어가 있는 3단원 그리고 4단원으로 넘어가면 유전 파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유전에서 너무너무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5단원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환경, 생태계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5단원의 문제는요. 그 전에 있었던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문제에서도 꽤 틀렸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이코, 선생님 제 실수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11월까지 가면요. 유전 문제를 제외하고 비유전 파트에서는 많은 학생들은 자기가 실수로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문제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수능 문제까지 갔을 때 비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안에서 내가 몰라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예 감을 잡지 못해서 틀리는 친구들은 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해보면 자,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실수로 모두 다 틀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에서 발생하는 여러분들의 비유전의 실수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걸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개념이 비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개념이 좀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걸 빨리 받아들이고 그거 보완한 학생들이 자, 수능장에 왔을 때 자, 소위 말하는 맞출 걸 맞추는 기본적인 비유전과 기본적인 세포 주기를 정확하게 다 모두 다 맞추는 학생이 되고 만점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생명과학을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심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지막 끝다론까지 나는 완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가장 큰 자, 가장 큰 목표감을 세워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수능의 스케줄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1월과 2월은 당연히 개념 완성 공부를 하는 거죠. 이때 개념 완성 공부 기본적으로 거의 수능에서의 뼈대를 형성하는 거라서 상당히 꼼꼼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부분까지 확실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특히나 1단원과 2단원은요 여러분, 1월과 2월에 배우고 그 뒤로 1년 내내 한 번도 다시 여러분들은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1단원과 2단원 그리고 5단원처럼 가볍다라고 하는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이 단원의 개념 공부는요 할 때마다 아, 맞다. 내가 1년에 한 번 공부할 거지. 1년에 한 번 공부하는 이 지금 이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쉬운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놓치는 게 없는지 1, 2월에 개념을 공부할 때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꼼꼼함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선생님도 그렇게 수업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1, 2월에 공부를 할 때 자, 수능 기출 문제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해야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은 판타지가 좀 있어요. 자, 1월하고 2월에 공부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막 다 풀어내겠다. 물론 다 풀어낼 수 있는 단원도 있습니다만 방금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자, 돌연변이, 유전병, 가계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유전 난이도 높은 기출 문제는요. 단 한 번의 이와 같은 공부로 끝까지 다 풀어낸다라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 다 풀어내야지라고 얘기하는 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중간에 안 풀리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지치거나 툭하고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1월과 2월에는 수능의 트렌드를 분석하면 대부분의 기출 문제를 푼다. 자, 그 다음에 3월과 4월이 들어가면서 당연히 개념을 한 번 더 잡아주면서 여기서 말하는 잡아준다라는 얘기는 심화된 개념, 헷갈릴 수 있을 법한 호르몬이나 또는 방어, 그리고 신경계에서 좀 지역적이었던 거 흥분의 전도 근육 그래서 그 다음에 유전에서도 중요하기 어려웠던 이런 개념을 좀 잡아주면서 이제 고난도 기출 자, 기출 문제를 6월 평가 이전에 한 번 그리고 또 두 번까지 보겠다라고 얘기는 2회독하겠다라고 얘기는 스케줄을 짜야지 첫 번째 문제 풀면서 대부분의 기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출 문제를 제외한 이제 난이도 있는 선별에서 기출 문제를 딱 풀어내며 여러분들은 자, 적어도 6월 평가원 전에 꼼꼼하게 개념과 기출을 완성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져 있는 6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시즌 1과 함께 자, 우리 유평을 끝내고 난 순간부터는요 기출 문제까지 적어도 제대로 풀었다라고 얘기하는 전제라면 새로운 고난도 신유형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신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모의고사와 함께 파이널 자, 1년간의 쭉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잠깐 한 번 쓱 하고 살펴봤는데 개념을 공부하는 시간은요 6, 7, 8월, 9월, 10월 없죠? 바로 1월과 2월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자, 1월과 2월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이 개념 꼼꼼한 개념을 가지고 어떤 친구는 11월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월과 2월에 개념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만 있는 귀로만 하는 공부는 결국은 1년 내내 그 짧은 한 달은 버틸 수 있지만 1년 내내를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할 때 1년 동안 할 만큼의 꼼꼼하게 공부하고 있는가 1년 후에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걸 항상 누차 체크해가며 긴장해가며 그렇다면 판서된 내용을 필기도 하시고 요약 정리도 하시고 이런 부가적인 것들에 자기 자신만의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딱 세워놓고 1월과 2월에 개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1, 2월에 공부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자, 파이널쯤 들어가면 9월 평가문을 딱 끝내고 나면 개념의 빈자리를 많은 학생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자, 개념의 총정리 EBS 총정리라고 얘기하는 파이널의 개념편을 가지고 선생님 맨 마지막에 꾹 한번 눌러주는 커리큘럼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에게는 자, 파이널에는 전체적으로 개념을 정리해주는 커리큘럼과 자, 모의고사 시리즈 1, 2, 3까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커리큘럼과 함께 수능 쭉 자, 우리의 스케줄을 한번 살펴보니까 자, 보아하니 비유전도 그냥 허투루 자, 공부했다가는 많은 양이 틀릴 법할 정도로 유전도 어렵고 비유전도 해야 될 게 되게 많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자, 하나씩 하나씩 강의를 펼쳐가면서 꼼꼼하게 비유전도 잡아주고 그리고 유전도 저도 알아요. 한 번에 바로 유전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아주아주 세밀하게 단계를 나눠가면서 유전으로 여러분들이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커리큘럼을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정규 커리큘럼을 한번 보면은요.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개념 완성, 기출 그리고 킬러 7과 파이널로 이어지는 단계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의 개념 완성 때 즉, 개념 완성 때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부분과 조금 다른 형태로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얘기하느냐 자, 작년에 개념 완성은 개념 완성 패키지였습니다. 개념 완성 안에 개념 완성도 있고 기출도 있고 고난도도 있었죠. 자, 이렇게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이 강좌 안에 개념도 있고 기출도 있고 고난도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올해는 좀 더 그들의 특색에 맞춰서 개념을 개념답게 한 강좌로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있었던 그 기출을 기출답게 하나의 강좌로 완벽하게 제대로 하나의 강좌로 구성했고요. 고난도 문제는 고난도 문제답게 하나의 강좌로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에 있었던 패키지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하나, 하나, 하나 제대로 강좌로 꾹꾹 눌러 담았다라고 세분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2024학년도 개념 완성은요. 첫 번째 두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근차근 기본편 여러분 강좌명에서도 차근차근 기본편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요? 차근차근 기본편은요. 일단 생명과학에 대한 수능적인 생명과학을 처음으로 접근하는 학생들 자, 처음으로 수능을 준비하게 되고 수능의 트렌드 소위 말해서 이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에서는요. 천천히 천천히 용어부터 시작해서 문제풀이까지 빠짐없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한 실력편보다는 강의 수가 많겠죠. 당연합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차근차근 기본편과 스피드한 실력편에서는 차근차근 기본편에서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말로만 들어서는 슉 하고 머릿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판서를요. 좀 더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압축 정리하지 않고 모든 판서를 풀어서 요약 정리 잘 해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기본편과 스피드한 실력편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강의 수가 많다. 그다음에 여기에 판서량도 많다라고 반대로 그러면 스피드한 실력편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요. 이 스피드한 실력편 안에서는 첫 번째는 스피드하게 소위 말해서 군더더기 없이 수능에서 생명과학 생명과학 안에 수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탁탁탁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설명을 생략하는 건 아니에요. 꼼꼼하게 설명하고 꼼꼼하게 설명하는데 이 꼼꼼하게 설명하면서 판서에 대한 부분이 좀 요약 정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기본편에서는요. 강의수도 많고 그리고 이 안에 꼼꼼한 판서와 함께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면에 스피드한 실력편은요. 우리 현장에서 해당되는 현장에 여러분 스피드함을 같이 함께 담으면서 그 안에서 군더더기는 싹 빼고 깔끔한 설명과 함께 수능에 나오는 깔끔하게 진행되는 개념 설명 그다음에 판서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아주 쉬운 문제 1번 방금 개념을 들었던 거 가지고 바로 풀 수 있는 1번 대신 주요 문항 자 뒤쪽으로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했던 문제 아 굵직굵직하게 주요 문항에 대한 풀이를 하기 때문에 둘을 비교했을 때는 극명하게 성격이 차이라는 개념 완성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강은 비슷한 시점이에요. 이유는요. 자 12월 7일 날 개강하기 때문에 개강의 시점이 좀 빠르죠. 그래서 개강의 시점이 빠른 반면 여기는 개강의 시점이 조금 한 달 정도 느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강의 수가 차이 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일 뿐 모두 다 종강은 서로 동일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개념 완성을 끝내고 나면요. 이제 기출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건 기출 완성의 개강의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월에 개강합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개념 완성 강좌와 같이 병행하게끔 만든 강좌가 기출 완성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요. 개념 완성으로 1단원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기출 완성으로 1단원 즉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기출 개정 이후에 개정된 이후에 모든 기출 문제 중에 1단원 단원별로 모두 모았기 때문에 1단원 공부하고 1단원 기출 문제 공부하고 2단원 개념 완성 공부 2단원으로 기출 문제 쫙 풀어내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짤 수 있도록 1월에 개강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더 선생님 밑에 예를 들어 모든 단원이긴 한데 세분화시켰다 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요. 특히 초반에 공부할 때는 유전은 발전되는 단계가 계단의 형식으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 큼직큼직하지 않아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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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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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이만큼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세포주기 중에서도 세포주기와 세포분열 전체 세포주기의 그래프 또는 그림을 먼저 공부했다라고 하면 그 세포주기의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바로 그에 맞춘 자 우리 기출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요. DNA표 DNA표까지만 공부했다. DNA표를 어떻게 다루고 DNA표를 해석하는 방법까지 개념 완성해서 공부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기출문제 안에 DNA표분석만 모아져 있는 단원으로 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OX분석을 공부했다. OX표를 분석하는 세포주기 문제만 모아놨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정도로 유전 파트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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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공부할 때는 유전을 모두 다 아우를 수는 없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아주 짧은 단계로 올라가는 그 단계에 맞춰서 자 기출문제집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끔 이 기출문제를 개념 완성과 함께 병행하시면 여러분들은 좀 더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개강의 시점과 이 개강의 시점은 곧 생명과학의 개념 완성의 개강의 시점과 비슷하게 잡고 종강의 시점도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개념하고 기출이 다 끝내지고 나면 선생님의 이제 어느덧 시그니처 한 저의 강좌인 바로 킬러세븐이 눈앞에 보입니다. 킬러세븐은요. 선생님은 이런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번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번마다 성공하는 승승장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무언가가 잘못되면 반성하고 다시 고치고 그 다음에 무언가의 방향과 다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자 쭉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있다. 해나가고 있다. 어느 순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여러분들은 지금 12월, 1월, 3월 안에 공부를 하다가 왜 나의 공부가 늘어나지 않지라고 하는 약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어느덧 6월이나 7월이 되었을 때 뒤를 돌아보면요. 여러분 6월이나 7월이었을 때 1, 2월보다는 실력이 늘어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킬러세븐이라고 얘기하는 책도 역시나 2019학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7가지 주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 이제 기출문제도 다 풀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고난도 새로운 유형 이 신유형 자체 제작 유형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학생들이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실전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2019학년도부터 점점점점 문항수가 늘어난 거 확인이 되나요? 작년에 있었던 킬러세븐은 230문항이었습니다. 230문항 안에는 서울대 검토진 서울대 생명과학 박사와 석사 모두 함께 이 책에 주력했고요. 이 책에서 너무나도 많은 적중 문항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230문항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체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수능특강이라고 얘기하는 책 안에는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문제 의미 있는 문제 전도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대략 3문제 정도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다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흥분의 전도의 전도속도를 구하고 의미 있는 유의미한 흥분의 전도 문제가 3문제라고 한다면 자 킬러세븐 책 안에 들어있던 흥분의 전도 문제는 35문제였습니다. 대략 10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의미한 문제 자체가 그러니 학생들 중에 흥분의 전도를 좀 연습하고 싶은데 수능특강 문제를 풀다 보면 3문제 풀다가 그치는 거죠.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최근의 기출문제 말고 예전 기출문제는 또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으면서 최신의 경향을 담고 있는 이 킬러세븐 이라고 얘기하는 책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능력을 배양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올해 예에 있는 킬러세븐 역시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가장 수능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연습시킬 수 있도록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킬러세븐이 지나고 나면요 파이널입니다. 자 파이널에 들어갔을 때 방금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겨울부터 쭉 공부하다 보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쯤 됐을 때 어느덧 9월 평가원이나 수능을 앞두고 내가 개념이 어느 순간 구멍이 나있다 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셈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개념 완성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 앞에 있었던 개념 완성을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러니 그에 딱 걸맞게 자 선생님이 7월과 8월에 개강하는 개념도 압축하고 올해의 EBS 가장 중요한 건 올해의 EBS가 담겨져 있는 개념과 EBS가 다 담겨져 있는 백일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파이널의 개념편을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가도 아 내가 모의고사를 풀 때 맨날 똑같은 개념을 틀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다시 개념을 잡으셔야죠.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개념을 꼼꼼하게 잡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만점에 향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 파이널의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모의고사 안에서 눈으로 확인해 보니 2023학년도 수능문제 19번 전체적인 경향이 E 플러스 F 그 다음 F 플러스 G 라고 얘기하는 것의 구성원과 함께 DNA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의 시즌4에 있었던 4회 20번 선생님의 모의고사였습니다. 모의고사 안에 H와 R R과 T의 구성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DNA 합과 관련된 문제 문제의 경향이 닮아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 문제만 유전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고 있는 자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근육에 관련된 문제 근육과 관련되어 있던 이 문제의 가장 주된 포인트는 눈앞에 있는 것처럼 분모 분자로 표시되어 있는 형태의 표 표가 눈에 띄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분모 분자로 되어 있는 분수로 되어 있는 근육 문제가 사실 9월 평가원에 또는 올해에 처음 나왔던 유형입니다. 근데 그 처음 나왔던 유형을 선생님이 시즌 3 시즌 3라고 얘기한다면 9평 전이었어요. 9평 전이었어요. 전에 선생님의 모의고사 안에 먼저 등장해 있었던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알아내는 겁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수능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수능 시험지 안 볼 거잖아요. 수능 시험 딱 끝나자마자 바로 해설강의 보고 수능 시험지 보고 다시 오답 다시 정리하고 그러지 않죠. 그냥 수능 시험 딱 끝나면 홀가분함에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직업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아 이 시험지는 무엇과 닮았고 이 시험지는 6월 평가와 9월 평가를 이만큼 변형이 됐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즉 변형되어 있는 문제이면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게 나의 직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축척이 되다 보면 자 눈앞에 가계도 예를 들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계도라고 얘기해서 21학년도 21학년도 수능 문제 가계도는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으면서 여러분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으면서 사실 이 문제의 특징은 우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열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연관과 우열을 이렇게 확인했던 가계도 안에 구성원의 모습을 지워가면서 나왔던 문제가 21학년도 수능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힌트는 바로 21학년도 9월 평가원 자 이 9월 평가원에서 역시나 모두 X염색체 위에 쓰면서 구성원을 지워주며 이 문제 안에서도 주된 포인트는 우열을 알려주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힌트가 바로 2개월 전에 있었던 9월 평가원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21학년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뒤쪽으로 넘겨볼까요? 22학년도 수능도 한번 살펴봅시다. 22학년도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거 역시 자 이 수능은 보아하니 X염색체라고 얘기하는 언급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알고 보면 동그라미 기억하고 니은의 DNA합 DNA합을 구성원에 따라서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분명한 건 가계도의 트렌드는 달라졌어요. 21학년도에서 22학년도가 되면서 아예 다른 유형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힌트는요. 볼까요? 22학년도 9월 평가원 자 22학년도 9월 평가원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지에이와 스몰 비의 DNA합과 함께 구성원 이 구성원 안에서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어찌 보면 여러분 모든 유전의 문제는요. 매년마다 트렌드는 바뀝니다만 그 해에 주도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파이널에 대한 모의고사 이전에 백일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파이널의 개념편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올해의 주된 흐름을 같이 한번 정리정돈 하시고 수능장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비유전 그리고 유전 올해에 맞춰져 있는 여러분들의 몸으로 수능 시험장 안에서 시험지를 접하고 이런 문제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 안에는요. 가장 먼저 제가 주력하고 있는 개념 완성 그 개념 완성을 통해서 꼼꼼하게 1년에 딱 한 번 하는 이 개념 내가 정말 이 개념만큼은 1년 내도록 나는 잘했다 라고 할 만큼 선생님이랑 같이 지엽적인 거 담구 모든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이걸 하면서 기출문제 적어도 기출문제 안에 단원별로 꼼꼼하게 찢어가면서 이 찢어가는 이 하나하나 단원별의 기출문제를 통해 기출문제를 마스터하고 기출문제가 6월 평가원 전에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6평 이후에는 킬러세븐이라고 얘기하는 강좌를 통해 고난도 문제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이널 잊어버렸던 개념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지 않았던 EBS도 정리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로 올해의 적중에 맞춰져 있는 시험지까지 딱 풀면 여러분들의 성적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여러분들 가고 싶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직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미래가 펼쳐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번 2024학년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봅시다.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이었습니다.